전임 사장... 김선주... 그 사장도 하루아침에 사라졌더니 당신이 새 사장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죠? 황회수와... 자살... 행불... 그러면... 아 김선주 사장이 병가가 맞나? 아니아니아니 그전에 김 사장하고 어떤 관계였어요? 왜? 김선주 안수 법무팀이 나섰으니 잘 마무리될 걸세. 왜? 잘 도와주신 거죠? 착각하지 말게. 자네를 돕는 게 아니다. 범용을 지키는 거야. 계열사 사장이 그딴 구설수에 얽혀서야 되겠나? 이딴 구설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회장님을 따르는 곽상모가 죽었습니다. 그러게. 그 시간에 그런 장소에서 둘이 만나려고 했다. 회사에서 못할 얘기였나 보군. 곽상모가 성실하고 나름 욕심도 있었어. 그런데 귀가 얇아.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이런 사단이 나고 말았구만. 말하지 않았나. 내 옆에 있지 않으면 안이를 장담할 수 없다고. 참. 당당하십니다.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 자네를 그 자리에 앉힌 사람에게 전화하게. 그만 멈추라고. 그럼 나도 멈추겠네. 누구 옆에 설지 현명하게 생각해 보게. 곽상모한테 걸려왔던 전화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는 저랑 상모님이 만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를 용의자로 만들 계획까지 세웠으니까. 우리 아니면 곽상모님 쪽에서 샜다는 건데. 비행, 도청, 배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가보죠. 윤성 씨. 그날 곽상모가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가 왔죠. 만납시다. 전해줄 게 있어요. 저한테요? 그날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나오십시오. 선생님. 말하겠대요. 말하겠대요. 여보세요, 상모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끊길래 상모님도 심란할 테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화가 상모님이 아니면요? 네? 아니, 제 다이얼이요. 상모님이 가고 누군가가 와서 통화 상대 확인하려고 제 다이얼 놀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부터 쫓아야겠네요. 조심하세요. 특정사 출신으로 작년에 오영근 수영계사가 됐어요. 특정사라고요? 오영근 부회장이 원래 군인 출신을 선호하게 되요. 오영근 부회장이 원래 군인 출신을 선호하게 되요. 아래에 대한민국의 소모의 셈을 알려줍니다. 이 시각 세계에 대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 다 뵙습니다. 제가 쫓아왔으니까요. 절 말입니까? 부회장님께 전할 말씀이라도. 우리 시간 끌지 맙시다. 당신이 곽상호를 미행했고 혼교롭게 다음날 자살을 당했네요. 전 이걸 들고 경찰서로 갈 겁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경찰서에 가면 순순히 그쪽 말을 들어줄까요? 착각하지 마. 상대는 범형이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차 이거. 조용히 해. 이 노래가 더 많아요. 불편한 노래가 더 많아. 이 노래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당신도 이용당한 거잖아. 그게 사실대로. 이 정도는 예상했어야지. 저거 어떡하죠? 기자회견 때 보니까 박사장이 무선 이어폰에 집착하던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핸드폰이라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 촌동네 취준생 뒤에 누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곧 알 수 있겠어. 헛은 수장 말고 모르는 척 살아. 목숨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핸드폰에 뺏기면 어떡해요. 사장님이 납치 당한 거잖아요. 아니요. 다 작전이에요. 가끔 뭐 둘러오십시오. 다 작전이에요. 다 작전이에요. 다 작전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그 위에 누가 있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할 겁니다. 안 풀린다고? 무슨 보안 프로그램이 있는지 뚫리지가 않아요. 일일이 번호를 입력해보는 방법도 있잖아. 그것도 당연히 해봤습니다. 몇 번이나 돌려봤는데 안 돼요. 그게 가능해? 아니요. 저도 이런 점은 처음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중에 누가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지 하는 한 설명이 안 돼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사장님? 아 저기 노 기사가 씻고 있어서 연락한 겁니다. 제가 오늘 회의 때 그리스에 찾았습니다. 대비비 서리봉투를 찾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비비 서리봉투를 찾았다뇨? 오영근 부회장한테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4.0 베타 테스트 결과를 얻으려고 사장님을 또 곽성무를 서류봉투만 수거하면 부회장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부회장실부터 확인해봅시다. 거기를 원래 어떻게 들어가요? 인성씨가 시선을 끌어주세요. 그 사이 정비서랑 마피가 찾을 겁니다. 다행히 부회장실은 CCTV가 없어요. 뒤가 구린 사람이니까. 인성씨만 잘 버텨주면 됩니다. 어차피 다들 못 나간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잠그려고까지는 나왔는데요. 제발 좀 앉아계세요. 모든 게 인성씨한테 달렸어요. 시간을 최대한 끌어주세요. 야야. 간소. 간호예.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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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이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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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店 치기avor 안 descriptions... 저녁 encuentre! approached 뺨시아 안 op! 러블럼 연灣เหٹOOO 네? 찾았어요? 아직이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안 되는데? 조금만 더 끌어봐요. 오우 씨! 아우! 도시야! 응? 저 바쁜가 나가시죠? 바쁘요. 어. 바쁘세요. 바쁘세요. 여기. 찾았다. 도대체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놈. 어, 씻게 옷 좀 까먹게 해줘. 지금 병실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병실로 가는 것 같아요. 상대는? 다음 팀장? 사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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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김선주는 아직 살아있어요 ENA 오리지널